한글자막 by 박진희 그 바로 저 윤호윤호 야 이거 상당히 그 자기가 자기소개하는게 민망한데 뻔뻔하게 잘한다 왔으니까 오늘은 DJ로 왔으니까 사실이니까 뭐 아 아닙니다 안줄 알았는데 얼굴까지 작습니다 해서 제가 아닌걸 알겠습니다 자 윤호윤호씨 앞으로 30분 동안 DJ금 게스트 특별 초대 소개 특급 게스트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년 7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자 대놓고 공부하시죠 어 타이틀곡은 뷰자대입니다 어 앨범명은 리얼리티쇼라는 앨범명인데 뷰자대? 데자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데자뷰에 거꾸로 거꾸로 한건데 아무래도 약간 뭐 항상 겪어왔던 일상들인데 갑자기 기시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새 현대사회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좀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공감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뷰자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멋있어 돈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앨범에 아 이번에 약간 단편영화 느낌으로 뮤비를 14분정도 제작을 했어요 뮤비가 14분이래요 스토리가 있는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그 어떻게 요새는 현대사회에서 약간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과 메타의 세계 네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실제 현실은 약간 은둔현 외톨이 친구 노아라는 캐릭터가 이제 AI를 만나서 이제 AI는 에스파이 카리나씨가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너무 AI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는 게 인간성 상실에 대한 어떤 네 약간의 메타포들이 좀 많이 담겨있습니다 이게 이제 앨범의 전곡의 이제 여러가지 스토리들이 이 14분 안에 조금씩 다 녹아있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저번에 땡큐으로 이렇게 황정민 선배님이랑 같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 이야기를 더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첫 번째 미니앨범 두 번째 미니앨범 그 다음에 이 미니앨범까지 이야기가 스토리성이 다 이어집니다 사실은 와 이 다음에도 있고요 사실 음원을 다 들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타이틀만 그냥 따로 뺏어 들으면 안 되겠네 사실 이 앨범은 타이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준비 다 돼있고 춤도 다 준비돼있어요 진짜? 전곡이? 네 뭐 이렇게 야 정말 열정됩니다 정말 대충이 없다 대충은 여기로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직접 했기 때문에 트랙 리스트대로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뮤지컬의 OST 들은 느낌일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론 타이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타이틀이 될 만한 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비자대가 타이틀곡이잖아요 그래도 좀 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곡은 비자대라는 곡이 많은 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그걸 일단? 네 이 곡으로 약간 제일 먼저 일단 인사드릴 것 같아요 이 노래 녹음만 안 그래도 잘 아시는데 녹음만 10시간을 했대요 이 곡이 사실은 그룹곡이었어요 아 진짜 그러면 얼마나 힘든 곡이었어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템포 조절을 좀 해서 숨쉬느라고 10시간이 걸렸구나 숨쉬느라고 부르다가 약간 좀 어려운 곡이네 약간 빅밴드 재즈 스윙 곡이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재즈 스윙 좋아합니다 단편 영화급이니까 꼭 보십시오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지금 볼 수 있죠? 지금 물론 볼 수 있습니다 너튜브 가면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죠 너튜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땡땡플릭스 느낌이 좀 나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넷플릭 땡 넷플릭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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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이 좀 나서 단편 영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스파 카리나 씨가 했고요 윤호윤호 씨가 직접 캐스팅을 했어요? 그렇죠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은 되게 아무래도 저번에 전작에 황정빈 선배님, 이정현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의 신예은 배우님까지 엄청났어 캐스팅을 다 스케일이 생각보다 커졌어가지고 이 다음이 기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AI보다 더 AI 같은 그녀라는 기사를 접해서 저희 제작진분들, 감독님분들 세 가지 프로덕션에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카리나 씨 어때요? 했는데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대사량이 좀 많거든요 영화다 보니까 근데 그 대사를 다 숙지해 오셔서 이야 카리나 씨도 바쁜 와중에 열정이네 그리고 너무 이쁘게 나와서 워낙 이쁘시니까 왜 에스파 카리나다 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맛있는 밥이라든가 보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카리나 씨가 또 해외에 갔어요 오늘 그래서 아무래도 공연도 돌고 하니까 공연 다녀온 뒤에 스태프분들이랑 선물이랑 밥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아니 안무가 엄청 힘든 걸로 워낙에 우리 안무를 또 힘든 걸로 많이 짜시고 퍼포먼스를 진짜 화려하게 준비하시는데 이번 안무는 어때요? 약간 쇼맨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스토리텔링처럼 뮤지컬처럼 안무를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룹곡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춤을 추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이야 숨 막히는 놀이네요 근데 계속 계속 노력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습관은 루틴이 되기 때문에 대충은 오지 못하는 습관이 루틴이 되기 때문에 대충 얘기해 대충해 박 잡아야죠 잡혔어 대충 잡혔어 자 이제 뷰자 대 음원을 지금 들어볼 거거든요 들어볼 건데 안 그래도 지금 그렇다면 숨쉬기 힘든 노래니까 노래는 안 하시더라도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지금 게시판이 가득해요 소라 씨도 오늘 춤춰주시면 안 되나요? 음원을 틀어놓고 어떻게 퍼포먼스 중요한 훅 여기 이 안무에서 이번에 기차놀이 댄스라고 챌린지를 많이 조금씩 선보일 텐데 각 직업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채널이 댄스 그 부분을 제가 어떤 안무지 아마 중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한 그 앨범의 타이틀곡을 듣겠습니다 뷰자 대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다음 곡은 뷰자 대 박수로 정해가 khi 한국 대학이 앨범의 타이틀곡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Mrs.Y Q. We should move on now 밉 빠져버린 덕에 무릎 붙네 깊은 늪에 난 빠진 듯해 탐욕은 더욱 멈추붙이 맨날 나 어지러워 어지러워 baby 멈출 수가 없어 혼란스러운 이 댄스 이 꿈이 있는 채 헤맬게 나 사람들 던여져 내 죄면에 성격아 3 2 1 Let's stop Ready and change the man 일지마 here we go 붙잡아야 해 신규 눈 속에 사라지는데 Let's stop 헤매도 멈춤 없이 어느 날 어지러워 짊어진 채 We should move on now Let's stop 아 지금 스튜디오 안은 우리 윤호의 퍼포먼스 덕분에 흥분해 도가니탕 한 그릇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멋지네요 멋지네 아닙니다 챌린지는 좀 더 쉽게 짰습니다 그래요? 챌린지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같이 3,4,5 친구들끼리 해도 되고 네 그렇죠? 직장 동료들끼리 해도 되고 챌린지 생각보다 또 다양한 분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어려운 안무는 챌린지가 아니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댄서분들과 그렇죠 쇼맨 컨셉으로 예예예 와 공감되는 문자가 좀 몇 개 왔다니 변윤미씨 방금 보여주신 춤을 따라 라고 하신 건 아니죠? 네 딱 이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예예예 걱정하지 마세요 변윤미씨 네 희승주씨 아니 저기가 저렇게 화려한 무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됐나요? 윤호윤호가 만든 무대는 좀 뭔가 다르네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여기 이 무대를 말하는 거 같은데 네 어디든 무대죠 그럼요 진짜 명언이었대 네 던지면 다 명언이야 어디든 무대죠 네 조명이 있든 없든 네 그렇죠 화려한 조명과 거리가 멀어도 쓰면 다 무대가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무대에요 네 그럼요 조진태씨 이거 라이브 무대는 포기하고 만든 노래랑 안무죠?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역시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적응해서 또 멋있게 보여줄 예정 라이브로 한대요 와 물 좀 드시라고 그러네요 지금 2795님 윤호윤호 물 먹을 시간 좀 주라 예 제가 좀 알아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하하 하하하 와 이게 지금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네 이번 컴백 활동을 좀 특이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 요새 약간 추세가 앨범 활동이라는 게 신곡 발표를 하면 타이틀곡 위주로 하고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길어야 뭐 두 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세대부터 그렇지 다 있었잖아요 다 거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애정 활동이 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방송 나가는 것보다 방송 점수도 좋은데 먼저 팬 여러분들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지방부터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합니까? 팬사인도 같이 하면서 팬사인도 하고 인사드리고 가야겠죠 어우 너무 좋겠다 팬분들 그렇죠 0463님 광주에 윤호윤호 도서관이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광주 송종리에요 자주 오세요 맨날 한민관씨만 오시더라고요 거기는 하하하하 아 네 광주의 아들이잖아요 광주의 아들이 또 겁나 잘나가 버려가지고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몰래 이렇게 여러가지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와 그러니까요 그 도서관에서는 진짜 열정적으로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대충대충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스피드가 생명이니까요 하하하하 속독 하하하하 그나저나 우리 특별초대석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DJ 윤호와 스피듀 DJ 윤호씨와 함께 행번행전에서 만날거에요 윤호윤호씨와 노래 이어서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샤베이공채채! 50만 김문자 100만 고릴라는 150만 150만 아니야 무료야 하하하하 정신차려 하하하하 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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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해완 해외 해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